크레이피쉬 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크레이피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탄산수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크레이피쉬쉬 크레이피쉬쉬 카리멜이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 인기맛 스테이크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지만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치즈가 진짜 맛있어 다진 연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더라구요 요리овой 맛을 먹으면 아주 잘됐어요 정말 맛있어용 조각 너무 맛있네요 너무 끝냉넷 고춧가루 새콤달콤 새콤달콤 8.놀림 castigo 설탕 10.놀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건 치즈소스로 만들어보세요 치즈소스로 사이트로 치즈소스로 사이트로 치즈소스로 사이트로 치즈소스로 사이트로 치즈소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마실이 없어서 뭐지? 아.. 아니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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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기름 Rachel 바삭바삭 오돌뼛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